투자계의 현인으로 통하는 워렌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식 투자의 최대적은 바로 비용과 감정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비용의 최소화뿐만이 아니라 투자 결정이나 행동에서 감정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투자자는 시장의 변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단기적 행동을 개선해야 한다. 인덱스 투자의 장점은 비용 수준이 낮다는 것 외에도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투자의 성공 공식은 인덱스 펀드를 통해 주식시장 전체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상태를 줄곧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존 보글이 지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입니다. 존 보글은 벵가드의 창립자이자 전 회장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이고 월가의 성인이라고 불립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재산 증식을 하는 법을 창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이기는 투자를 위한 4가지 상식적 법칙 2. 벤저민 그레이엄과 인덱스 투자 전략 3. 돈을 벌기 위한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기는 투자를 위한 4가지 상식적 법칙 법칙 1. 자본주의가 주는 보상을 거두는 성공 투자 전략은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보유하는 것이다. 1.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수익은 실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투자 수익에서 발생한다. 이는 상장 기업들의 연간 배당 수익률에 이익 성장률을 더한 수치이다. 2.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기업이익 1달러에 지불하려는 금액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실체 없는 투기적 수익이 투자 수익을 높이거나 낮추기도 한다. 즉, 주가를 결정하는 공식 주가는 EPS 곱하기 퍼에서 퍼가 멀티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값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존버글은 투기적 수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칙 2.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서 전체 기업을 소유하는 방법이 완전한 위험축소 전략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과 배당 같은 전반적인 경제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3. 개별 기업은 성장할 수도 있고 세퇴할 수도 있다. 오늘날 치열한 경쟁과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 변화를 생각하면 개별 기업의 부도율은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개별 종목의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법칙 3. 총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이 투자자들의 몫이다. 4.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는 시장이 주는 총 수익을 얻는다. 시장이 주는 수익률이 8%라면 투자자들은 비용을 공제하기 전에 8%를 나눠 갖는다. 뻔한 이야기 아닌가. 5. 투자자들이 시장의 총 수익을 벌기는 하지만 시장 총 수익을 실제로 모두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중계비용을 공제한 다음에야 비로소 시장 수익을 차지한다. 그 비용으로는 수수료, 운용보수료, 마케팅비용, 판매수수료, 관리비용, 법률비용, 수탁보수 등이 있다. 불필요하게 지불하는 세금도 당연히 수익을 갉아먹는다. 법칙 4. 총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시점 선택과 펀드 선택에서 손실을 공제하면 펀드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순수익이 된다. 6. 투자자 전체는 시장이 주는 순수익을 차지해야 마땅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펀드업계의 감원이설에 속아 시점 선택과 펀드 선택을 하면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실제로 얻는 수익은 이보다 훨씬 나쁘다. 이런 식으로 손해보는 금액이 장차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없어지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다. 즉 원래는 모든 투자자가 시장이 주는 총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그리고 시점 선택을 하면서 펀드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하면 펀드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순수익은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펀드를 그냥 주식으로 바꿔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리고 존보글은 전통적인 인덱스 펀드가 지수추종 ETF보다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상품은 거의 똑같지만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요. ETF는 매매를 하기 너무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수추종 ETF를 모아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명심해야 될 것은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자에게 최대의 적은 비용과 감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덱스 펀드는 최선의 선택이다. 다른 투자 방식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비용 때문에 몇몇 유능한 혹은 운 좋은 펀드 매니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덱스 펀드보다 실적이 뒤진다는 점이다. 나는 투자자 절대 다수가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와 전체 채권시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깊이 확신한다. 이러한 인덱스 펀드 전략이 최고의 투자 전략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보다 못한 전략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 1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확고부동하다. 상식이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해 지극히 단순한 이 전략을 따르는 투자자가 매우 적다는 점이 걱정스럽기도 하다. 단순성만이 해답이라는 내 끈질긴 주장에 여러분도 이제는 나만큼 지쳤을 것이다. 그래도 투자자들은 이 책에서 설명한 진실을 너무도 가볍게 무시하려 한다. 인덱스 펀드 대신 투자자들은 값비싼 액티브 펀드를 선택해서 과도하게 매매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대개 주도적으로 펀드를 고르기보다는 남이 권하는 펀드를 사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만심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짜릿한 흥분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식시장의 정신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투자의 산수 펀드의 산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펀드를 주식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즉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해서 아무 생각을 안 쓰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빠른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을 계속 찾고 그것을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수수료와 시점 선택의 오류 때문에 시장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투자의 귀제라 불리는 워렌 버핏 역시 기관과 개인을 통틀어서 대다수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주식 투자 방법은 비용이 최소인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놓으라 하는 투자 전문가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순수익, 보수와 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얻는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대결까지 했었죠. 결과는 인덱스 펀드의 수익이 해치 펀드의 수익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성공 투자를 추구한다면 장차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 절대로 알 수 없으며 인덱스 투자 외에 대한적 투자로도 장래의 수익률을 알 수 없다는 점은 전제로 두고 출발해야 한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투자의 세계는 짙은 안개로 둘러싸여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곳이지만 우리가 아는 바도 그만큼 크다는 걸 잊지 마라.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기업들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베풀어줄 수익 중에서 공정한 몫을 얻는 것이고 전통적 인덱스 펀드가 이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투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 여기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과거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서 앞으로 그만큼 투자 수익률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장래의 수익률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그 기업들이 수익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없다면 투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벤저민 그레이엄과 인덱스 투자 전략입니다. 1949년에 현명한 투자자 초판이 출간됐다. 저자는 당대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서 큰 존경을 받았던 벤저민 그레이엄이었다. 포괄적이고 분석적이며 통찰력 있고 직설적인 이 책은 투자 부분 서적 가운데 단연 최고로 꼽힌다. 알다시피 벤저민 그레이엄은 저평가된 주식에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가치투자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그레이엄은 이렇게 경고했다. 적극적 투자자는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사업현황을 비롯해 자신이 선택한 주식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춰 그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다른 투자자와 차별화되는 정신적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주식 투자자는 방어적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는 방어적 포트폴리오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대로 괜찮은 수익에 만족해야 한다. 왜 그럴까? 그레이엄은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말한다. 대다수 투자자는 투자를 업으로 삼을 만큼의 시간도 없고 결단력도 부족하며 정신적 무장도 덜 돼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방어적 포트폴리오로 얻을 수 있는 적당히 괜찮은 정도의 수익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수익을 더 올려보겠다는 욕심에 경로를 이탈하고픈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최초의 인덱스 펀드는 1974년에 나왔다. 1949년 현명한 투자자가 출간되고 나서 25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레이엄은 마치 훗날 등장하게 될 신종 펀드를 눈앞에서 보고 설명하듯이 그러한 투자 방식의 본질을 거의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 초판본에서 투자자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대신 괜찮은 투자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능숙하게 운용되고 소액 투자자보다 실수가 적어야 하고 적정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고 적절하게 다각화된 보통주를 매수해 장기 보유하는 식으로 건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펀드를 괜찮은 펀드로 규정했다. 그레이엄은 비용 공제 후 펀드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유지하리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1965년이 되자 이러한 신념이 흔들렸다. 1973년에 나온 현명한 투자자 개정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역기능적으로 운영되는 펀드는 얼마간 눈부신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으나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큰 손실이 따르게 마련이다. 고고 시절로 불리는 1960년대 중반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이른바 성과 펀드를 두고 한 말이었다. 시장을 이기는 묘한 재주가 있는 신종 펀드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기적을 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젊고 똑똑하며 열정적인 사람들이 운용하는 펀드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히게 된다. 이는 1990년대 말 기술주가 주도한 강세장이 위세를 떨치던 시기에 우후죽순처럼 탄생한 위험천만한 신경제, 위치얼 펀드 그리고 이후 주가가 50% 이상 폭락하며 자산가치가 붕괴했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즉 평균 회의기의 성향 때문에 특정 시간에 수익이 좋았으면 그 펀드는 다음에는 성과가 나쁘다고 합니다. 투자 수익은 주식을 사고 파는 데서가 아니라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는 데서 얻어야 한다.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닌 그레이엄의 조언은 이렇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투자 수익은 주식 매매가 아닌 주식 보유에서 얻어야 한다. 주식을 사서 계속 보유하면서 이자와 배당금 그리고 장기적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현실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벤저빈 그레이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치 투자라든가 저평가된 주식 종목 찾아내기 등의 단어가 바로 떠오른다. 그러나 이 부분의 고전이라 할 현명한 투자자에서는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저평가된 우량주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전략의 기본 원칙 즉 투자 다각화와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리적 기대라는 단순한 원칙에 더 초점을 맞췄다. 우량가치 종목을 찾아내는 전략으로 한때는 이득을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 그레이엄은 자신이 주창한 가치 투자 전략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탁월한 성과를 냈으나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976년의 인터뷰에서 그레이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제는 정교한 증거 분석 기법을 활용해 우량가치 종목을 찾아내는 전략을 지지하지 않는다. 40년 전에는 먹혔던 전략이지만 그 이후로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 당시에는 잘 훈련된 증거 분석가라면 신중한 조사와 분석 작업을 통해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저기서 방대한 조사는 물론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우량주를 찾아낸다 한들 그러한 작업에 소요된 돈과 수고를 상수할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레이엄의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자면 오늘날의 뮤추얼 펀드 대다수가 주로 고비용과 투기적 행동 때문에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선호도가 점차 전통적 인덱스 펀드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전통적 인덱스 펀드의 중요한 두 가지 특성 때문이다. 첫째는 폭넓은 투자 다각화를 실현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펀드 비용률과 포트폴리오 회전률이 낮기 때문이다. 그레이엄이 오래전에 방어적 투자자를 염두에 두고 수립한 이러한 투자 원칙은 오늘날의 대다수 주식 투자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만족스러운 투자 성과를 내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장기 투자 원칙을 고수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상식적 사고, 지성, 단순 명료한 생각, 단순성, 금융 역사에 대한 인식 등이야말로 그레이엄이 우리에게 남긴 귀중한 유산이다. 그레이엄은 자신의 조언을 이렇게 정리한다. 평범한 일반 투자자가 들이면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은데 대다수 투자자가 성공하는 데 엄청난 용기와 지식, 판단력, 경험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능력치 이상을 욕심내지 않는다면 또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어적 투자 접근법으로 안전하게 행동한다면 얼마든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 반면에 탁월한 성과를 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주식시장 수익을 오롯이 취하는 것이 너무 쉽고 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일인데 굳이 이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더 높은 위험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을까? 장기적 관점, 상식적 사고, 냉철한 현실주의, 현명함 등을 고려할 때 그레이엄이 인덱스 펀드의 손을 들어줬으리라고 감히 확신해 본다. 그리고 뒤에 소개하는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레이엄은 정말로 인덱스 펀드를 지지하는 쪽이었다. 2006년에 오마아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버핏이 내게 직접 했던 말이다. 수많은 투자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주식 투자법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승인 그레이엄도 오래전에 이러한 입장을 밝혔었고 그 이후로 보고 느꼈던 모든 것을 고려하건대 역시 나나 스승의 생각이 옳았다고 본다. 즉 투자의 대가들도 평범한 개인이 좋은 수익을 꾸준히 올리는 것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수추종 ETF에 투자하는 열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돈을 벌기 위한 자산배분 전략인데요. 다소 복잡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룰 것이다. 하나는 자산배분의 일반 원칙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은퇴비용 대비용으로 고안된 자산배분형 펀드에 관한 것이다. 문제를 풀어내기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투자자마다 투자 목적, 위험감내 수준, 행동특성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난 35년 동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이러한 성과가 계속 이어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즉 이 책에서 존버굴은 지난 35년간 주식 수익률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평균회기법칙에 따라 앞으로는 예전만큼의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셋째 사실 투자에 관한 책을 쓰는 사람들 자체가 자신들이 경험한 시대에 묶여 있다. 예를 들어 1949년에 현명한 투자자를 썼던 벤저빈 그레이엄은 채권금리가 주식의 배당수익률보다 높은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다. 반대로 2017년에 이 장을 쓰고 있던 나는 60년 내내 주식배당수익률이 채권금리보다 높았던 경우를 본 적이 없다. 60년 연속으로 채권금리가 주식배당수익률을 앞섰던 시절을 살았기 때문이다. 요건대 그레이엄은 채권금리가 주식의 배당수익률보다 낮은 시대에 살았고 나는 채권금리가 배당수익률보다 높은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또 뒤집힐지 모를 일이다. 즉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그 경험이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차이의 94%는 자산배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투자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식은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가 채권은 어느 정도 보유하면 될까 그레이엄은 이러한 전략적 결정이 전체 투자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1986년의 한 연구 결과도 그레이엄의 견해를 뒷받침해줬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관이 운용하는 연기금의 총수익률 차이 중 94%는 자산배분이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에서 자산배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94%나 된다는 사실은 장기펀드 투자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어떤 펀드를 선택하느냐 보다는 주식펀드와 채권펀드 간 자산할당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수익률을 올리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표준 배분 비율 50대 50. 그렇다면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일단 1949년에 나온 현명한 투자자 초판본에서 자산배분에 관해 언급한 부분부터 살펴보자. 자산배분 비율의 기본 지침은 일단 보통주의 비율은 25% 이상 75%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식 비율의 범위는 25%에서 75% 선이어야 하고 자연히 채권은 주식이 25%일 때는 75% 주식이 75%일 때는 25%를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주요 투자 수단의 표준 비율은 50대 50이라는 점이다. 지극히 보수적인 투자자는 상승장일 때 자신의 포트폴리오 절반 즉 주식 비중 50%에서 얻은 수익에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하락장일 때는 과감하게 주식 비중을 늘렸던 다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것이다. 1993년에 출간한 졸저 보글의 미추얼 펀드론에서 존 보글은 생산활동을 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단계에 있는 투자자 가운데 젊은 사람들은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80대 20으로 하고 나이가 좀 있는 투자자는 70대 30으로 하라고 추천했다. 은퇴를 한 투자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좀 젊은 축은 이 비율을 60대 40으로 하고 나이가 더든 축은 50대 50으로 하라고 권했다. 포트폴리오 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로 1.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 2.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등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위험 감수 능력은 투자자의 재정상태 미래의 재정적 부담 즉 자녀 및 손자녀의 학자금 주택대출금 등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 의무 청산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시점이 비교적 한참의 이를 때는 위험 감수 수준이 높아진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적 부담분보다 자산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위험 감수 능력과는 좀 다르게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선호도에 달린 문제다. 어떤 투자자는 주가 등락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주가가 폭등하든 폭락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기존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감수한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가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불리하게 주가 흐름이 진행되면 밤잠을 설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투자자는 위험 수준이 높더라도 시장 상황을 수시로 반영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어쨌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과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서 위험 감내도가 된다. 우선 자산축적이 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자산배분 모형부터 살펴보자. 1. 자산축적을 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부족하고 생활비를 쪼개서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좀 더 공격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 2. 앞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사람 역시 그렇다. 반면에 나이가 든 사람은 좀 더 보수적인 접근법을 선호한다. 3. 개인적으로는 그레이엄의 자산배분 원칙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나는 여기에 융통성을 가미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4. 각자 위험 감내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통주의 비율을 최대한 늘려잡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자산축적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젊은 사람들은 주식의 비율을 최대 80%로 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노년층은 주식의 비율을 25% 정도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듯 노를 대비해야 하는 투자자는 미래 수익 가능성보다는 단기적 투자 성과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수익의 변동성만으로는 위험 수준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보다는 생활비 때문에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거나 투자에 따른 초기 비용보다 투자 수익이 더 적은 상황 등이 위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투자에 관한 한 100% 장담할 수 있다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4가지 결정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산배분 전략을 짤 때 다음 4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으로 우선 주식과 채권에 관한 전략적 선택부터 해야 한다. 투자자마다 요구사항이나 상황이 제각각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결정할 것이다. 두 번째로 시장 수익률에 따라 자산배분 비율을 바꾸는 이른바 변동비율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고정비율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고정비율라는 것은 예초의 배분 비율을 정기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60대 40으로 정한 고정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사거나 그런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고정비율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 수준을 낮추는데 주안점을 두는 신중한 접근법으로 대다수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그러나 정기적 비율 재조정마저도 하지 않고 원래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전술적 배분 요소를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시장 상황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율을 연동해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전술적 배분 전략에는 위험이 따른다. 주식과 채권 비율을 수시로 조정하면 수익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는 선견 지명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 바에야 우리가 사는 이 불확실한 세계에서는 전술적 변화는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평범한 일반인 투자자라면 전술적 배분 비율 모형은 피해야 한다. 네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으로서 액티브 펀드로 할지 아니면 전통적 인덱스 펀드로 할지 정해야 한다. 역사적 검증 자료를 근거로 하건대 역시 인덱스 펀드 전략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즉 이 네 가지를 꼭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걱정이 많은 소심한 투자자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까지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바로 14만 명이 눈앞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확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도는 없다. 그러나 주식과 채권의 비율 범위를 75대 25 혹은 25대 75로 하고 주식과 채권을 50대 50으로 배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그레이엄의 자산배분 지침보다 못한 성과를 내는 전략은 숱하게 많다. 그러니 그레이엄의 지침을 비율 선정의 기준으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확성과 완벽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는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 개개인의 판단력과 희망사항, 기대수준, 두려움의 정도, 위험감내도 등에 좌우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모든 총알을 다 막아내는 이른바 완벽한 방탄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나도 자산배분을 어떻게 할지 엄청나게 고민한다. 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걱정하는 젊은 투자자가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자산배분을 어찌할지 고민할 때 아래 소개하는 편지글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나는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내재가치는 국내 경제성장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내재가치는 배당수익률과 수익성장률로 창출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의 내재가치는 국가의 경제성장률, GDP로 측정됨과 0.96의 상관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식시장 가치가 내재가치를 웃돌 때 혹은 밑돌 때도 있다. 물론 시장 가치가 과대평가될 때도 있다. 혹은 과소평가될 때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시장 가격은 내재가치에 수렴하게 된다. 나는 그리고 워렌버핏도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흐름이라고 믿는다. 물론 알게 모르게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기도 한다.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아는 정도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면 나도 알 길이 없다. 같은 투자자로서 다 비슷한 입장이라는 의미다. 단기적 투자성과라든가 장기적 수익 가능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오로지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투자 자체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나는 주식과 채권을 약 50대 50 비율로 구성한 단기 및 중기 인덱스 펀드를 보유 중이다. 내 나이가 지금 88세인데 나는 이 자산배분 비율에 만족한다. 그러나 나 또한 나약한 인간인지라 주식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지 고민했다가 또 주식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 걱정했다가를 거듭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각자의 상황과 상식의 의지에 무지의 안개 속을 헤쳐나가면서 적절한 자산배분 비율을 찾아내야 한다. 첫 칠이 민주주의에 관해 했던 말에 빗대 한마디 하자면 이렇다. 내 투자 전략은 지금까지 나온 전략 가운데 최악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모든 전략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즉 결국 존보글의 전략이 최고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말이 고민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 부디 행운이 있기를.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도 행운이 함께하기를. 자산배분 문제에 관한한 왕도는 없으므로 각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존보글이 쓰는 편지까지 봤는데요. 존보글같이 투자를 엄청나게 오래 하신 분들도 주식과 채권의 이 자산배분 비율에 항상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 자산배분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존보글이 지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일부분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야 될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지수추종 ETF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 내용도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